제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. 이 쇠씨가 감히 이 쇠씨가 멋지고 슈퍼맨 같애. 아유 많이 상했네. 뭐하는 거예요? 아직도 피진 거야? 언제나 든든한 지원굴처럼 제 뒤에 서 있었죠. 아 왜 왔어요? 어. 뒤지고 그러면 너 뒤지닥거리 하기 귀찮으니까? 뒤지지 말고 알았지? 꿈일까? 엄마! 정신 차려! 야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?